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이라고 합니다.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력은 무엇일지 한밭대학교 최병욱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에 있는 최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와 지역대학의 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 2021년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장에서는 큰일이 있었어요. 거의 역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4만 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물론 전문대의 한 75% 같습니다만 또한 지방의 75%가 미달이 된 거죠. 4만 명이 미달이 된 때 중에 지방에서 3만 명이 미달이 됐다. 4년제 대학만 따져도 지방에서 1만 명은 미달이 됐다 하는 얘기인데요. 4만 명이면 2천 명짜리 대학교 20개고요. 1천 명짜리 대학교 중소규모 대학으로 따지면 40개 대학입니다. 엄청난 큰일이었고요. 저는 이 당시에 제가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해서 실감도가 크고 이후로 이 문제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1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으로 고3 학생이 그때 50만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전년도보다 6만 명이 줄어들었던 거죠. 올해도 상당히 적었었는데요. 표에서 보시겠지만 40만 명대의 수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다가 2017년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2036년이 되면 드디어 35만 대로 떨어지고요. 이거는 급감해서 20만 명대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2038년이 되면 21만 명도 안 되는 학생이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도권의 일반대와 전문대의 현재 기준 입학 정원은 21만 명입니다. 한마디로 전문대를 포함한다면 모두 다 인서울이 가능한 세상이 곧 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인적 자원의 감소가 아주 급격히 심해질 거고요. 지방에서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대학이 인재의 주요 공급처인데 경쟁력이 어떠하냐.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23위인 것에 비하면 대학교 경쟁력은 47위. QS 랭킹에서도 겨우 9개 정도가 300위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24년도 QS 랭킹을 제가 일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여기 파란색 또는 빨간색이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입니다. 그러나 300위권에 들어가 있는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거를 과연 지방대학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의 혁신에 기여를 하는 부분은 맞죠. 그러나 그 이외를 제외한다면 국립대 또는 의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르실 대학들이 명맥을 유지합니다만 수도권의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이 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대학에서 12,000불 수준입니다. 고등학교가 17,000불인데요. OECD 평균이 고등교육, 대학교가 18,000불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67.5%죠. 초중고등학교는 100%가 넘는 수준인데 대학은 거꾸로 된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대학에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대학은 싸우려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학별로 좀 구분해 봤는데요. 서울대를 포함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평균 7천만 원, 최고 포스텍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이 넘죠. 그리고 서울에 좀 잘나간다는 사립대학들이 한 3천만 원 전후반 이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의과대학이 없는 종합사립대학들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700만 원. 돈으로 따지면 오히려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더 높습니다. 국립대학들의 평균 상위 10개 대학만 갖고 따지면 한 2,300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그렇게 해도 OECD 평균은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빨리 나갈 거 있다면 이런 자료는 필요하면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만 따지면 포스텍 빼고 나면 전국의 평균이 1,7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1,400만 원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돈만 갖고 대학 경쟁력을 따지면 시비를 거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전인교원, 1인당 논문 실적, 연구비, 해외 특허 추한 건수, 기술일전 수입료 등을 따져보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학기술 특성화대, 거점 국립대, 수도권 주요 사립대, 비거점 국립대, 지방 주요 사립대야만 아까 돈이 들어간 것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만 갖고 따지면 서울의 중위권 사립대학들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러나 지방 국립대학들은 2천 원, 200만 원 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약간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국립대학들이 나태한 건지 아니면 뭔가 지방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 고민 가능한데요. 다 읽을 수가 제가 없어서 이렇게만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몇몇 대학을 빼고는 매우 약하다. 그리고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서 지역 국립대학이 경쟁력이 낮다. 이게 대학의 문제인지 지역의 문제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거고요. 지방 사립대학은 더더욱 그렇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 다들 잘 아시죠? 2019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만 청년 인구는 2002년에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심각해져가고 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20대 인구가 이동되는 숫자는 매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역 내 총생산 규모도 수도권이 52.5%에 이른다는 것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은 지금 위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인구가 줄다 보니까 대학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들도 어려움을 갖고 지역 경제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우리가 풀어나가야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지자체의 우리 선거 때 되면 좋은 기업 유치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좋은 기업이 있으면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유치할 거냐 우수인재도 제공하고 정주환경, 기업부지 제공, 세제혜택 등등등을 다 해보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코멘트를 할 수는 없고 저는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우수인재를 제공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도 결론만 얘기를 드리면 서울대 뺨치게 만들어야지 많이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를 포함해서 거점 국립대학교로 소임해서 지역 거점 대학이 10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학부생수로만 갖고 따지면 한 22만 명 되는데 이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이저 주립대학 UC 대학들 10개하고 비교하면 학생 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UC 대학의 1년 예산은 54조. 우리나라 서울대 포함한 국가과정 국립대학의 1년 예산이 5조. 교수 수는 UC가 2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한편으로 싸구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요. 이게 뒤집어져야만이 저는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대전으로 부산으로 제주로 공부하러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 저희 학교에 있는 남기건 교수님이 이쪽 교육경제학의 전문가이신데 이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지방은 더욱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자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도 많죠. 사람이 기업을 만드는 거냐 기업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 스타트업 관점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인재가 기업을 만들어가는 일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건 학술적으로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서울대 명예교수님 김태우 교수님도 어느 유튜브나 책에다가 이런 걸 썼습니다. 제가 일부러 직접 그 부분을 그냥 카피에다 갖다 붙였는데 슬라이드 두세 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희소한 생산요소라면 단연 우수한 첨단과학기술 인력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계에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먼저 모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에 어쨌든 우수한 인력이 먼저 있어야 기업이 생기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이 있어야 인력을 공급한다는 고정관념은 산업사회의 기업과 고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착각입니다. 사람이 먼저 공급돼야 기업이 생기고 고용이 증가되고 또한 숙련된 근로자가 늘어나면 더 많은 기업이 생기는 기업과 고용의 선순환이 산업 생태계의 생성 원리이자 그 성공 비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역에 정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 한두 개를 보여드리면 교수 300명 정도 됩니다만 울산과기대 유니스트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2009년에 이 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 2021년 기준으로 울산의 지역별 과학기술 혁신 역량지수가 15위에서 지자체 기준으로 5위권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니스트가 생기고 각종 특허라든지 기술 이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유니스트가 없었다면 지역에 2만 명 이상의 고용이 적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술과 인력이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가 오래된 카이스만 해도 한 18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현재 창업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22년 기준으로 대전의 22.8%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는 27%였는데 절대 기업수는 늘어났습니다만 수도권으로 간 기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카이스트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의 창업성과 요자료는 참고로 보시고 넘어갔습니다. 유니스트보다 훨씬 더 축적된 데이터들인데요. 다른 대학들의 이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대학 알림익에 있는 대학 기술 이전 현황이나 특허 이런 자료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이 잘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나름 잘 하고 있고요. 지방의 국립대학들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모자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보다 바로 이웃한 카이스트하고 충남대만 비교해도 충남대가 맨파워 수로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때 저는 지역이 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저는 지역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정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라이즈 사업을 해보겠다. 이번 정부가 라이즈 사업이죠. 죄송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RIS 사업이라고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이러기는 한데요. 좀 그림은 거창한데 아직 내용은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쪽에 도달할 정도는 저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주도만이 아니고 민간 주도의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해진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대전은 아까 우리 도령벤처 포럼 대표님 카이스트가 뭘 했냐 연구단지가 뭘 했냐 그러지만 저는 대전에 그래도 뭐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쉬움은 물론 큽니다마는 연구단지도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인재와 기술 이런 거를 직접 시키는 데는 반드시 수도권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고 제가 이런 행사에서 또 하나 배우는 거는 거기에 로칼리티를 하나 더 하면은 정말 멋진 것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산학협력 개념이 지산학이라는 말로 조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은 민산학연관 뭐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일부 화살표를 통해서 글씨를 써놓은 거는 대학 기준으로만 써놓은 거죠. 너무 지저분해질까 봐 안 썼지만 연구소, 기업, 지자체, 시민 모든 면에서 다른 곳들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스타트업의 생태계고 지역혁신의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